좋은데 참여한 것 보다 씁니다. 게임으로 하나 되는 세상, WC 2010 한국 대표 선발선. 먼저 연보성. 연보성이 어제 상대가 기다릴 것 같은 예감을 준 다음에 바로 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최근에 개인 리그 활력이 정말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오랜 프로게이머 생활 동안 꾸준한 활력을 펼쳤었고 프로리그의 하나이라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개인 리그와는 유독 2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개인 리그 8강 진출, 스타릭을 2승을 하면서 WC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연보성 선수였고요. 예맞서는 신상분도, 스타릭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영호식의 장기전. 그리고 어제는 본인의 족쇄기, 본인의 족쇄기, 본인의 족쇄기, 본인의 족쇄기, 본인의 족쇄기기, 본인의 족쇄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스타를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신상분도 선수가 과거에는 빠른 스피드만 중국이었던 선수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여줬던 스타릭의 2승 모습을 보면 아주 묵직한 힘이 덧붙여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또 없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네, 매분 그랜드라인 양턴스들 경기 지금 끝났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WCG 전시 한국대표 선발전.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연보선과 신상불의 대결. 9월 말, 10월 초. 그때 이스포츠 일정 다 기판되거든요. 전부 WCG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프로게이머들과 팬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번 경기 잡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괜히 동병과 덩익의 고국토스트라는 얘기를 나눠서 많은 박수를 받는 게 WCG 나가서 다른 나라 덩수를 깨고 금메달을 깨고 닦기 때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먼저!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타리그랑 프로리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이 나오죠. 양 선수 이제 채팅으로 심리전을 조금 펼쳤고요. 저를 부르네요,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들리지도 않는데. 뭐라고 할 말? 왜, 왜, 왜? 할 말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아, 그렇죠. 신상불 선수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말도 못하고, 본인도 들을 수가 없고. 저에게도 키보드를 주신다면 저도 같이 채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요. 양 선수, 일단은 긴장한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사실 박영현의 키보드 줬다가 선수들이 경기를 그르칠 실천을... 기태영 의원인지 알아봐요. 낚이고 있어요, 낚이고 있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한번 이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경기 전에는 못 봤는데. 선수 둘이 완전히 확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수 팀하고 화목 팀이 다른데. 아무튼 선수는 WC지만 하여튼 그 경기 방식이죠. 아, 양 선수 왜? 양 선수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은 그 시드 배정을 받은 영호 선수가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부담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상무 선수는 이걸 팬들도 보시는 건 알기 때문에 아, 전혀 주목 들이지 않은 듯한. 그렇죠. 재밌겠구만. 연보선 선수는 약간 지겹게. 아, 고을 먹은 듯한 수준이고요, 엄살이고요. 일단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어느 정도 신상무 선수가 분위기가 좀 좋기 때문에 2010년도 성적이 이제 신상무 선수가 13승 8배 61%라고 한다면은 연보선 선수는 8승 7배 53%로. 약간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보선 선수는... 연보선은 그동안에 8강까지 가봤어요. 2007년에 8강, 2008, 2009년에 24강이었고요. 그러니까 2007이나 8이나 9나 상위 랭킹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상무 선수는 2009년도에 첫 참가를 했었는데요. WCG가 이제 16강에서 머물렀었고요. 그동안 WCG와는 아파트 2년 없었던 선수들. 처음 빌드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잘 못했어요. 일단 신상무 선수는 모베락 더블커맨드를 한 것 같고요. 채팅으로 지위를 보다가 그랬습니다. 신상무 선수는 모베락 더블커맨드. 그리고 연보선 선수는 그냥 본진에서 테크틀에 올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그랜드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연보선 선수가 분위기가 더 좋았거든요. 테란전에서도 1승 합이 4승이었고. 반대로 신상무 선수는 이 맵에서 3승 3패, 테란전에서는 1패였기 때문에 일단 신상무 선수가 이런 과감한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느 정도 맵 전적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상무 선수는 처음부터 빌드가 갈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상대편 빌드 보지도 못했고요. 심리전이죠. 자신은 부유한 빌드, 노베락 더블커맨드를 칠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빌드가 갈렸다. 내 빌드가 너무 불리하다 라고 말을 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구나마 신상무는 움직임이 없어요. 정찰 안 합니다. 신상무 선수의 방금 전 그 채팅이 오히려 연봉 선수의 SCB 정찰 방향이 7시를 갔다가 1시로 가게끔 센터 쪽에 몰래 건물들을 확인하게끔 해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역량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방어체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상무는 벙커나 박습니다. 정찰 없이 그냥 벙커를 과감하게 건설한다. 일단 신상무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합니다. 신상무 선수의 방향까지 확인하고 커맨드 그러면서 들어가서 팩토리 사양까지 확인하게 되면 아, 명배락 너무 커맨드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요. 그리고 앞마다 연봉선 따라갑니다. 대각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랜드라인. 팩토리 두 개째. 기본적으로 반반 싸움 많이 나오고요. 제대로 된 물량 싸움 마음껏 즐기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상 힘 싸움을 겨룰 때는 언덕 쪽으로, 센터 언덕 쪽을 자리를 잡은 이후에 6시 쪽 개스, 6시라든지 12시 쪽 개스 멀티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이제 레이스라든지 그러면서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선멀티를 가져가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후반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랍십을 좀 활용이 굉장히 극대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반 싸움 가도 최종적으로 배틀 가기 전에는 드랍십으로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팽팽한 긴장은 역시 드랍십으로 깨야 돼야 택태전은 그렇죠. 그 드랍십을 동원해서 지상궁과 같이 한점 돌파를 이루게 된다면 상대방의 주요 거점 지역을 뺏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멀티 지역을 파괴를 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럼요. 팩토리 두 개째. 양선수 비슷하게 초반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원할 수 없는 신상품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양선수 아머리까지 건설해 주는 모습인데 정확하게 상대방의 지금 상황에서 스타포트가 올라가고 있는지 스타포트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해주는 양선수입니다. 양선수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게 되면 초반 빌드 자체가 노베럭 더블 커맨드로 시작했던 신상우 선수가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반 채팅렛이 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빌드에서 갈렸네. 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엄청 유리하게 시작하고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아카데비까지 올리고 있고 스타크래프트 24가 16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전 2선승대로 진행돼요. 그랜드라인 폴라리스 랩토리 투원 이수터로 갑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팩토리까지는 비슷했지만 세네 번째 팩토리가 늘어나고 있는 신상우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앞마당 게스트 채치를 더 빨리 한 신상우 선수이기 때문에 팩토리도 늘려가면서 탱크 생산 주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연구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팩토리를 다수 늘리기 위해서는 벌처를 한번 생산을 해주면서 팩토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요. 병력들 기본적으로 이만큼씩 모아놓고 있습니다. 자 골리아시수가 되고 비율도 비슷합니다. 병력 조합상 자 일단은 신상우 선수가 4팩토리까지 늘려가면서 센터 힘싸움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봉 선수가 무리하게 센터에서 센터를 절반으로 갈랐을 때 이 배럭스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신상우 선수의 윈인세계 3억 킬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병력 규모를 보면 깊숙이 갈지 아니면 뺄지 결정을 하겠죠. 여기서 센터는 신상우 선수가 엄청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봉선 빼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니까? 병력 규모가? 지금 상황에서 비슷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병력들이 신상우 선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백도 5개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노베로 가볼까? 괜히 좋겠습니까? 안 싸워요 신상우가? 그래도 시즈모드를 빨리 한 어느 정도 그런 효과를 연봉선수가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웬만하면 시즈모드 풀고 뒤로 좀 빼는 것이 낫겠죠. 백도를 충분히 늘려놨고요. 신상우는요. 이제 뽑기만 하면 됩니다. 탱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언덕 쪽에서 지형을 끼고 신상우는 이 벌처 이게 센터 쪽에 시선을 끌면서 벌처가 빈지털이 들어가면 이거 연봉선이 추가 벌처를 생산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타이밍입니다. 연봉선 선수는요. 중앙에 대치만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시즈모드 받고 있으면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처가 상대편을 안 받아가죠. 그렇죠. 안 받아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연봉선수가 탱크를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여기서 마인 마인으로 길바뀌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안 받아올죠. 뒤에. 아 열심히 다격 너무 큽니다. 지금요. 아 그 직간의 뒷공간이 비었습니다. 탱크 나오면 안 되죠. 일단 마인으로 쓰게 만들어 다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팩토리에서 3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원적인 피해를 받지 않아야지 연봉선 선수가 센터에서 라인 잡으면서 12시 추가 벌티를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연봉선수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서 12시 커맨드를 계속 짓고 있다. 신상우는에게 공격의 기회를 계속 주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러니까 유니 카운트가 한 10몇 개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신상우 선수가 지금 한 번 첫 번째 공격은 성공한 상황인데 12시 쪽 추가 벌티를 확인하고 있다면 신상우 선수가 추가적인 벌처를 계속 견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감이 좀 있나요? 느낌이 있나요? 마인으로 길받고 12시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기동력 있는 벌점 숫자에서 신상우 선수가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속도로 승진상우 선수가 승부를 봐야죠. 손해를 좀 본 것과 연봉선 확정도 더 빨리 했습니다만 SVP는 잊지 않았어요. 여기서 신상우 선수와 이게 벌처로 흔들면서 인여자원으로 6시 멀티와 추가적으로 만약에 스타포트까지 올리면서 추가적인 레이스를 생산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물량전을 계속 집중을 하더라도 물량에서 앞설 수밖에 없겠고요. 벌처 마인드 거의 다 소모를 했고 잘 다녀됩니다. 곳곳에 마인받혀 있어요. 아 또 또 빙곤 이렇게 돌아와서 빙곤 찾았네요. 또 악잘입니다. 그렇죠. 벌처를 수비할 수 위해서는 같은 벌처가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지금 팩토리 숫자에서 부족한 역목 선수 뭔가 벌처 생산보다는 타 팩토리에서 올 애드온을 살면서 탱크 생산과 물량 생산을 주력하면서 수비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운동하는 신상불이 6시 돌릴 거예요. 병력 규모도 10여 정도 정면 단순한 스위치 모드밖에 없거든요. 네, 팩크를 받쳐주는 유닛이 연봉 선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상불의 스피드를 연봉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딱 앞에 있는 팩크만 잡아먹고 대치 이러면 정말 이건 답답한 거죠. 화납니다. 뒤쪽으로 벌처를 11시 쪽으로 12시 쪽으로 계속 견제를 받아보면 유닛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센터를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센터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또 벌처를 돌릴 수가 있는 신상불 선수고요. 그리고 드롭 10을 만들 수 있는 준비도 이쪽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쪽은 신상불이에요. 에드온까지 끝났어요. 그렇죠. 속도가 신상불 선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멀티 목도 그러면서 동시에 유닛 생산 계속 견제로 승세방에게 자원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요. 여기서 신상불 선수가 한 번 더 또 벌처를 좀 돌리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은요. 중앙 대치는 신상불을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신용만 하는 겁니다. 다음 달 중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벌처로 견제 간 이후에는 뭐 드랍십에다가 탱크 골리앗을 뭐 펴와서 아니면 뭐 방금 엑시비 탄 모습으로는 선멀티를 가져가도 괜찮고요. 아직은 드랍십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선멀티만 노리겠습니다. 갔다 올 때쯤 되면 드랍십 두 개로 늘어날 거예요.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연보 선수. 연보 선수는 최대한 수기적인 포지션을 가지면서 센터에서 최대한 팽팽하게 맞서줘야 절반 싸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는 센터는 절대 뚫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팽팽하게 맞서야 신상불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신상불 선수의 드랍십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보 선수가 조금 압박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엔진연베이 건설하고 그러면서 터렉 주요 거점지역에 건설을 하면서 드랍십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맵 굳고 마인으로 잘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굳시나 하고 가봐요. 여기서 연보 선수가 벌초 몰이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벌초 한 3기 정도만 빠져나가더라도 SCB를 원샷 1키로 바로 탁탁탁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이제 박합하는 거죠. 박합 이상하고 있어요. 박합 이상하고 있죠. SCB랑 1대1로 교환을 하더라도 이미 마인멘소를 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데 벌초 숫자보다도 SCB 숫자로 더 많이 잡아주게 되면 이득이죠. 그럼요. 그리고 드랍십이 3기, 4기 늘어납니다. 자 연보 선수로 어느 정도 승부수를 좀 띄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센터 쪽에 신상불 선수가 탱크를 받쳐주는 유닛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건물도 없고요. SCR을 자 거리 재기 서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연보 선수는 이제 탱크의 공일업이 완료된 모습인데 신상훈 선수도 메카닉 공일업이 되었고요. 연보 선수는 대신 선멀치보다는 지상 쪽 한실놀이에요. 야 신상훈 선수 오늘 벌초 활약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그 한실 지역에 또 커맨드를 건설하고 있었던 SCB를 잡아줌으로써 연보 선수에게 정말 까다롭게 경기를 풀어나가게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옆구를 치네요. 다리가 얹었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병력입니다. 그런데 이 병력들이 약간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요. 신상훈 선수가 드랍 12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유닛들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병력들을 그냥 뒤로 빼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연보 선수 두 쪽에 잘 잡고 추가 병력들이 있으면 태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진입로거든요. 여기 진경도 떨어져 대강로예요. 가장 좋은 길모도 저기는 자리를 잡으면서 연보 선수가 센터 돌파를 해야지 여기서 무리하게 더 전진을 하다가는 신상훈 선수의 유닛들에게 오히려 앞뒤로 둘러싸이는 형태가 지금 됩니다. 이야 여기 거의 뭐 진짜 동맥 같은 게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 여름에 가장 핵심적인 곳이에요. 맞기만 하면요. 나름 연보 선수가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 여기서 신상훈 선수가 앞마당에 있는 FCB를 동원해서 여기 돌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 탱크들을 아무 의미 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신상훈의 생각은 뭐죠? 저게 오래 끊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상훈 선수도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벌처 견제는 정말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았었는데 드랍칩 숫자가 확보가 된 이후에는 어느덧 빨리 움직여줄 필요가 있겠죠. 저 병력들을 버리면서 동시에 한시 쪽을 놓이네요. SB도 몇 개 태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도 꽉 채웠을 건데 만석이에요. 경기를 조금 더 길게 보내요. 진담원은 자신은 이제 그 3시 쪽 멀티를 3멀티를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과 동시에 7도 추가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에 대비해서 멀티 활성화 능력이 내가 훨씬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 간의 소모도 소모지만 지금처럼 한시 쪽에 알바퀴 병력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장기전 큰 그림 또 잘 그린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신상무 선수네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땅을 넓게 먹으면 상대 한 점 돌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SB 정신 빨리 차렸어요. 조금 더 늦게 차렸으면 그 기회는 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름 연보성 선수가 다섯시 쪽으로 유닛들을 내려보내면서 이쪽 지역을 쳐라. 이쪽 지역 유닛을 좀 상대를 해라. 라고 연보성 선수가 얘기를 했었는데 신상무 선수는 오히려 그 유닛들은 잠시 잠시 대기 그러고 한시 쪽 견제를 간다. 이건 양선수 간에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전이 나의 뜻대로 경기를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양선수 얘기하고 있는 양선수인데 상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양선수입니다. 전진 병력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지상 병력들이 추가 병력으로 오게 되고 드랍시까지 동원하게 되면 여기서 이 지역을 만약에 연보성 선수가 차지하게 됐다면 신상훈의 팩토리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 신상훈 선수의 백성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이협까지 됐고요. 주가 병력 연보성까지 보낸 상태거든요. 신상훈의 딱 공이협이 되는 타이밍에 연보성 선수가 좀 밀고 내려온 것이 타이밍적으로 신상훈에게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질식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신상훈은 호흡이 원활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나름 연보성 선수가 승부수를 뛰었는데 방금 전에 신상훈 선수의 공이협 때문에 공이협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연보성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이협이 완료가 됐고요. 내 입구에 저렇게 넓은 땅 까먹기 싸움하고 있는데 안 걷어냅니다. 신상훈은 안 걷어내고 다른 쪽 오히려 팔다리 쪽을 보관하고 있어요. 심장부 근처까지 저기 왔는데요. 그렇죠. 게스멀티는 아무래도 신상훈 선수가 5개스 연보성 선수는 4개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적으로는 신상훈 선수가 앞설 수가 있겠지만 저렇게 중요한 거점을 장시간 내버려 두게 된다면 이후에 신상훈은 본진 쪽을 신경을 쓰면서 견제를 가야 되는 드랍칩이 움직여야 되는 드랍칩이 멀리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여라도 드랍칩이 멀리 떠나는 상황에서 연보성 선수가 자신의 신상훈 선수의 팩토리를 점령하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를 걸어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신상훈 선수가 잘 그리고는 있지만 핵심 핵심 주요 거점을 딱 잡음으로 인해서 연보성 선수가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기회를 물론 자원이라든가 병력 규모는 신상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있어서 교통이 4통 빨탈 지역을 상대편을 내줘고요. 그러니까 도로는 마켓떠서 공중으로 에어로 갑니다. 이 지역 조선 중요한데요. 지금 만약에 신상훈수가 이 지역에서 드랍치를 만약에 잃게 되면 일곱 지역도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죠. 병력이 무지하게 많아 신상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드랍치 숫자가 많았으니까요. 2차 3차 계속 5조건이 연보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드랍치 숫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상훈수가 어느정도 9시 지역을 수비를 하지 못했는데 드랍치 한기가 돌아갑니다. 지금요. 연보성 선수가 이제는 어느정도 승부수를 좀 띄워야 됩니다. 지금요. 아 중간 요격 드랍치 하나 이렇고요. 지상으로 걸어오네요. 지상으로 걸어오면 다른 쪽을 지상으로 건드리기 시작하면 연보성이 신상훈의 대처가 드랍치 몇 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목을 잡혔죠. 그렇죠. 9시 지역에서 연보성 선수의 커멘트를 방해하긴 하였지만 드랍치 바수로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7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상훈수가 바로 수비해주기가 상당히 까다롭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9시 지역에서 견제 간 이후에 드랍치를 좀 살려 돌아왔어야지 어느정도 7시 지역까지 수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시 지역은 신상훈수 포기해야 되고요. 몇 개만 와도 대처가 안 됩니다. 지금 드랍치 오락기 이동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린 바가지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곳은 상대 연보성이 먹었어요. 그런데 연보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자원 상황에서 빨간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과 지금 12시 지역 게스 지역과 안바닥 게스 지역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겠지만 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펜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보성 선수로 병력 싸움에서 만약에 조선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팩토리를 점령하는 그런 성분을 좀 드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자원적인 추가적인 멀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상훈 돌파 작전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병력이 많으니까 시도하는 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상대는 그새 걸어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드랍식과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요. 양 선수 특히나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기지 앞에 있는 저 병력들을 너무나도 장시간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인해서 유닛들이 이동하는 경로 자체가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리고 여덟 씨 병력 몇 기능 올 수 있죠? 얘네가 다입니까? 탱크 케이크가 다예요? 신상훈 선수가 먹은 자원에 비해서 유닛들의 움직이 너무나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네 경화 상황이라니까요. 결관이 이게 찌꺼기가 차서 결관이 원할 전류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병력은 많아요. 그렇죠. 자원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게스트가 3천 정도인데요. 신상훈 자원 상황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유닛들을 조금 더 해열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고요. 연봉 선수는 지금까지는 자원 상황에서 분리했던 점을 그 중요 거점을 딱딱 확보를 하면서 오히려 경기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가적인 7시로 만약에 연봉 선수가 가득하게 된다. 그럼 연봉 선수가 경기를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7시적 두 군데 먹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연봉 선 그러면 자원 상황 완전히 풀리고 남북전이 아니라 동서전으로 바뀝니다.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 쪽에 있는 신상훈 선수의 경력들이 오히려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애원싸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병력 선수 신상훈 선수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 앞에 저 진짜 목조이고 있는 병력들이 결국은 쓸모가 있습니다.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번 경기를 연봉 선수가 잡아내게 된다면 저 탱크 부대가 정말 1등 공신이죠. 쟤네 또 안 걷어내고 수석만 할 겁니까 신상훈 그러니까 7시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7시 지역을 연봉 선수가 7시 스타킹 앞마당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기 전에 신상훈 선수가 좀 더 견제를 갈 필요가 있겠죠. 7시 지역 분명 가서 타격을 좀 줘야 됩니다. 만약에 저 지역을 뺏기게 되면 연봉 선수가 자원 상황에서는 앞설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5기 병력으로 상대로 지상으로 움직이거든요. 지상으로 움직이면 병력 수요를 가능을 못하는데 이쪽은 수동 병력은 어차피 정의에 맞았을 뿐 기동이 좋을 뿐 머리끼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연봉 선수가 이번 전투를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6시 지역도 연봉 선수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센터에 있는 병력들까지 불안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연봉 선수가 조금 더 불리했던 상황을 이제는 어느 정도 역전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공수 부대가 머릿수가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정의화된 부대가 정확히 지역에 떨어지면서 싸우는 건데 방대편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낙하다는 병을 떨어지고 다 죽은 거예요. 더군다나 센터에 탱크 온리 탱크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봉 선수가 방금 전에 또 좌측에 있는 탱크 한 두세 개 정도 잡았고요. 그럼요. 아 신상문 이거 급 답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가 센터 쪽에 그 탱크 라인을 조금 더 두텁게 두는 모습인데 아 이제 치고 올라갑니까? 그런데 강행 돌파하나요? 아 일곱이 지역 쪽에 연봉 선수의 병력들이 다수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어느덧 연봉 선수의 약한 부분을 노리기 위한 신상문 선수의 이번 공격 타이밍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탱크를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봉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일곱 쪽에 병력들을 배치시켜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 쪽에 열두 지역 쪽에 그 병력들이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봉 선수 입장에서도 위기가 된 겁니다. 연봉 선수의 다음 적들은 뭡니까? 12시 밀리고 다음 병력 끌어서 깊숙이 배치된 병력을 꽉 합쳐서 정면 들어갑니까? 연봉 선수는 뭘 원할 거죠? 어느 정도 신상문 선수의 그 본대 병력들이 빠진 틈을 이용해서 연봉 선수는 좀 더 밀고 들어가야죠. 이미 나와 있는 병력이 탱크가 10기가 넘거든요. 이 지역으로 만약에 먼저 신상문 선수보다 팩토리를 빨리 점령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연봉 선수가 경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드라시사가 촉촉해서 좀 뜰 것 같고요. 신상문 다음 장소 12시 밀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본진으로 치러 갑니까? 잠깐 생각 생각 중인가요? 아무튼 유리했던 경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가게 됐습니다만 신상문 결제를 내리는 게 좋긴 좋았어요. 한동안 경기 흐름 자체가 연봉 선수에게 뺏기면서 신상문 선수는 자원을 많이 먹었었는데 어느 정도 유닛들의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병력들이 한 번에 또 폭발했고요. 뭡니까 신상문 이 탱크 다 주나요 이 탱크 시즈모드를 미리 해놨었다고 한다면 잡히더라도 상대방의 탱크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 볼련들과 따로 놓은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신상문 선수 같이 있었으면 서로 반반 쌈을 했거든요. 그런데 각격파 이게 제대로 된 각격파예요. 어딥니까 여기 또 신상문 선수가 핵심지역 제대로 노렸는데요. 한동안 더 쉬었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또 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잠시 소강 상태였는데 소강 상태일 때는 연봉 선수에게 뺏겼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는 신상문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 어느 정도 그 7시 지역 메일 스타팅 정말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연봉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핵심지역 7시 스타팅을 가져가야지 자원 상황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신상문 선수가 자원 상황에서 자원적인 우위를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끄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7시 앞마당만 먹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원 충원이요. 그런데 신상문은 1시 1시 앞마당 3시 6시도 먹으면 되고요. 그런데 연봉 선수의 병력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7시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7시 본진 먹어야 되거든요. 연봉 선수. 그렇죠. 7시 본진을 연봉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연봉 선수인데 신상문 선수는 이 지역을 서로 배치상태만 만들어 놓더라도 시간은 신상문 선수의 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쪽으로 병력만이 배치된 거 알고 병력 배치하게끔 그냥 냄새만 풍기다가 다른 쪽으로 갑니까 주력병력의 움직임은 시간은 신상문 선수 편이기 때문에 연봉 선수가 큰 무술을 좀 띄워야 되는데요. 팩토리를 점령한다는지 이것이 아니라면 빨리 7시 지역을 제거를 해야 되겠고요. 연봉 선수의 이 지상병력과 함께 움직이는 주력병력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가 저술 앞 7시의 병력들을 다 태워서 한시이나 7시 지역에 만약에 있을 때 연봉 선수가 신상문 선수의 팩토를 점령한다. 그러면은 경기가 정말 길게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문 선수의 드랍시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고 양선수 드랍시 움직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신상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만 유니카운트도 언뜻 보니까 45정도는 위인 것 같아요. 신상문이요. 그렇죠. 지금까지 세이버해놨던 자원도 신상문 선수가 상당히 괜찮고 그런 것 동시에 지금 깨스 해체하고 있는 지역도 신상문 선수가 더 많고요. 털의 숫자 한번 또 계산해봐야 되는데 깨진 게 없죠. 그렇지 108차례 능가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또 불리한 연봉 선수가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 않다 보니까 신상문 선수가 그냥 바로 드랍시 입을 12지역으로 왜냐 지금 상황에서는 본진 지역의 본진도 그렇고 한시 지역, 일곱지 지역 병력들이 다 어느 정도 벙어리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연봉 선수가 10살이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상문 선수가 또 12지역 쪽으로 드랍시 입을 보냈습니다. 연봉 선수가 타격을 못 주고 드랍시 입을 만약에 잃게 된다면 연봉 선수가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잘 내렸는데 연봉 선수가 뒤에 내리니까 먼저 선점이니까 지옥상자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센스가 변경만 한 번 하여튼 내릴 수가 없어요 활주락 꽉 찼어요 활주락 꽉 찼어요 색깔이 비슷해서 알아보기엔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녹색 병력에 신상문 선수가 먼저 다 내리다 보니까 시즈모드로 하지 않더라도 연봉 선수 드랍시에 내린 병력들을 다 잡아냈고요 잡아냈고요 이게 뭐 실제 전쟁이라고 하면 탱크 위에 떨어지기만 하면 밑에 탱크가 더 깨지는 건데 이게 내릴 수가 없거든요 왜 들어가나 했어요 죽으러 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상문 선수의 그 좁다는 거 만약에 넓었다고 한다면 신상문 선수의 병력들이 깔끔하게 잡히면서 동시에 드랍시까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방금 신상문 선수의 센스가 빛나는 전투였고요 그럼요 안 내릴 곳만 있고 상대가 내릴 곳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더 서프라이즈 보다 많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시간 많이 끌게 되면 일곱 지역 쪽에 그 알바퀴 병력들이 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자원적인 위 자신은 아홉 지역에도 알바퀴 병력이 있고요 신상문 선수 정말 애초부터 정말 진출했었던 연봉 선수의 센터 센터 오른쪽에 있었던 그 경력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제서야 승대해 주는 모습인데 지지 아주 그렸던 그 큰 그림을 끝까지 끌고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고요 네 연봉 선수 중간 중간에 견지기랑 기지가 지겨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또 자원수급에서 그리고 정리 패치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연봉 선수가 신상문 선수의 벌처 스피드에 맞춰서 탱크 골리아스를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서 주요 거점지 확보 그러면서 경기를 좀 뒤집는 것이 아닌가 역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큰 그림에서 신상문 선수가 자원적인 우위를 가져감으로써 승리를 다른 신상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 선수 신상문의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둬면서 1 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2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폴라리스트 랩으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